불꽂진 미술관은 단 한 번도 경험을 본 적이 없잖아요. 저도 심지어는 미술관은 불꽂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불꽂진 미술관은 오늘 한 번 느껴보고 그 안에서 어떤 빛의 소중함이라든가 정말 작품에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느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게 열을 영상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에요. 한 번 자기 모습을, 그림을 이어 보는 시간 한 번 가려보세요. 한 번 этих고, 사진과 함께 찍어보는 사진을 찍어서 매니저히 비謐하는 상황이 있다면 타 쫄깃하니 돌아와서 내 얘기는 빨리 나 할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핸드폰을 아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? 왜 찍었는지?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? 하려고 여기까지는 그런지 하늘이니까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몰라 몰라 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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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하나 하나 형